네 안녕하세요 해외 주요 언론에 헤드라인 뉴스를 신속히 전달 드리고 그 속에 나오는 생생한 표현들을 같이 보시고 느끼시고 공부하시는 헤드라인 tv 입니다 자 시작으로 미국 사람들이 맥주 한잔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 그쪽 현지 영어를 하나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가 보이죠 let me sleep on it 뭐예요 슬립은 아시는 단어고 내가 좀 잠 좀 자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시간을 좀 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장 답을 안 주고 조금 상대방한테 시간을 버는 거죠 비즈니스나 이럴 때 많이 쓸 만하죠 자 to be honest i did not make a decision let me sleep on it 누가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당장 답을 못 줘요 그럴 경우에 야 나 솔직히 얘기해서 아예 아직 내 결론을 못 내렸네 마음의 결론을 못 내렸어 좀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to be honest i did not make a decision let me sleep on it 요게 요게 들어가므로 해도 요 문장이 들어가므로서 아주 품위가 있었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현지 영어의 매력입니다 thank you for your offer let me sleep on it 이거 쓸만이 많죠 상대방이 좋은 걸 나한테 갈고 왔어요 그럴 경우에 아이 진짜 고마워 근데 내가 한번만 생각해 볼게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맞죠 한번 생각하는게 thank you for your offer let me sleep on it 그렇죠 또는 비즈니스 딜을 할 때 상대방의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경우에 your price looks high 너 가격 되게 높다잉 let me sleep on it 그래서 당장은 못 내리고 시간이 생각해 볼게 하고 슬쩍 역으로 한번 상대방을 긴장 시키는 겁니다 자 간단한 표현인데 요런 표현은 사실은 요렇게 배울 수 밖에 없죠 약간 좀 상상을 하시면서 요 단어를 머릿속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탑픽으로 가겠습니다 4 3월 17일 자 오늘 날짜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서 보도된 기사입니다 기사가 대단히 흥미로워서 제가 오늘 특별히 요 기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혈액행에 따라서 코너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혈액행에 어떤 사람은 덜 걸리고 어떤 사람은 더 걸릴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people with blood type a may be more vulnerable to coronary virus China started find 보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요번에 대통 걸리고 나서 벌써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 2천명을 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논문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거를 기사화 시킨 건데요 자 혈액행에 a 인사람이 이 벌러너블이 우리말로 하면 취약하다 예 취약하다 예 내가 더 취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보험에 대해서 그 취약하다 인데 뭐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에이 블러드 a 인사람은 특별히 더 범위에 걸렸다 라는 통계 조사에 임상 아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좀 보실까요 네 신비로 재미있는 기사에요 중요한 기사구요 자 people with blood type a may be more vulnerable to infection by the new 코로나 바이러스 예 지금 요 신종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블러드 타입 a 인사람은 혈액행에 인사람은 감염이 더 더 쉽게 됐다 라는 결과입니다 아이고 희한하죠 와 엘 도우즈 위드 타입 5 씀 몰이 지스턴트 보죠 오영인 사람은 때를 리지스턴트 그 저항을 하니까 면역이 더 좋은 거에 더 절 들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빨리 체크해 보죠 본인의 혈액행이 뭔지 어 커링 투더 프리리미너리 스타디 오브 페이션 인 차이나 후 콘트랙티드 또 디지즈 노 레즈 코비드 나인틴 자 문맛에 따르면 예 그렇죠 뭐에 따르냐 그죠 스타디 스타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리리미 라니가 약간 예비적인 거예요 지금 임상시험을 했는데 아주 다 한건 아니고 1차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차이나에서 누구 대상으로 다 환자 대상 인데 환자가 누구냐 이거죠 코비드 나인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요 코비드 나인틴에 걸린 사람들 컨트랙트 가 영어로 질병에 걸렸다 걸렸다 여기에 걸린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참 중국 사람들이 또 좋은 일을 했네요 자 한번 보시죠 또 데이 파운드 데 블러드 타입 에이 페이션 쇼 더 하여 레이트 오브 인팩션 자 블러드 타입 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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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더 높은 감염을 보여줬다 그죠 데이 텐 디드 투 디벨러프 뭐 시비어 심프템 심프템 뭐예요 증상입니다 여러분 감기 증상 뭐 뭐 있잖아요 당뇨병 증상 고혈압 증상 그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즉 그 혈액형 a 인사람들이 뭐 못하는 경향이 있다가 텐 두 투 입니다 텐 두 투 뭐 못하는 경향이 있다 뭐 시비어가 더 심하다는 뜻이니까 좀 더 증상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인사람들은 잘 걸리기도 하고 고통도 더 심하게 병이 왔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네 피플 오브 블러드 그룹 블러드 그룹 에이 마이트 니 드 퍼티클러리 스트렝슨 퍼스널 프로텍션 뭐죠 그래서 자 걸리기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도 블러드 타입이 a 인사람들은 a 형인 사람들은 좀 더 좀 더 스트렝슨이 뭐요 강화 시키다 퍼스널하게 프로텍션이 뭐야 좀 더 그 그 사람 보호하는 보호하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린 사람은 더 증상이 심하고 안 걸린 사람도 a 인사람들은 더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은 특별히 더 개인적으로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위해서 to reduce the chance of infection 뭐예요 자 찐스 라는 것은 뭐죠 가능성이에요 전염이 될 가능성을 줄여 주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조치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하는 거죠 로드 써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 로드 리서처 오브 레드 바이 왕 싱 황 이 사람이 에서 그 수행을 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써진 거 이해하면 즉 논문에 의하면 이렇다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예 저도 이거 오늘 기사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기사여 예 재밌고도 하고요 재밌는게 아니라 우리 당장 피부에 닿는 얘기죠 SARS-CoV-2 infected patient with blood group a might need to receive more vigilant surveillance and aggressive treatment one lot 모르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그러니까 브로드 타입이 a인 사람으로서 벌써 환자가 된 사람들 infected 과거형이니까 벌써 환자가 된 사람들은 특별히 특별히 비질런트 계속적인 비질런트 계속해서 서베일런스 뭐에요 여러분들 cctv 가 서베일런스 안에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트리트먼트가 치료 잖아요 어그레시브 좀 더 공격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겠다고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논문에 쓴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시죠 뭐 단어 같은 건 다 이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예 어그레시브 적극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트리트먼트 치료 이거 상식적인 단어 고요 자 인 컨트레스트 인 컨트레스트 뭐에요 대조적으로 반면에 블러드 그룹 5 형 해들어 시그니프 칸 트리 로 워 리스크 포 인팩셔스 디지즈 뭐죠 오역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a 양과 정 반대로 반대로 시그니피 칸 트리 아주 아 매우 심 아주 확실하게 그 인팩셔스 디지즈 의 위험에서 첫 위험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이 잘 안 됐다는 거에요 그러면 몰과 비교했을 때 컴 페어드 투 컴 페어드 위드죠 몸모에 비슷해 오역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역인 사람들은 그 전염이 매우 적게 됐다는 거고 운영이 아는 사람들이 비해서 그 매우 적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according to a paper they published on 요게 이제 매드릭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뭐라 학술지에요 on March 11 3월 11일 자로 학술지 매드릭스에 publish된 논문이 발행 됐다는 거에요 페이퍼가 종이가 화장실 종이가 아니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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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입니다 논문이 발행된 것에 따르면 그죠 그 논문에 의하면은 오역인 사람들이 가장 리스크가 적었다는 거에요 가장 감염이 덜 됐고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 오역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자 오역인 사람들은 조금 안심이 되겠습니다 예 좋은 기사였죠 예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내용이 약간 좀 메디컬한 내용이지만 요즘은 모든 기사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밖에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영어 실력은요 단어 실력입니다 그죠 단어 실력을 높이는 영어를 반드시 잘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단어는 뭐에요 동사를 많이 하셔야 되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빨간색으로 동사를 씁니다 동사를 가능하면 동사를 많이 아시고 제대로 아시면은 문장이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입니다 자 신체적 정서적으로 취약하다 아까 나왔죠 벌러너블 벌러너블 이거는 굉장히 잘 쓰고 아주 품이 있는 단어예요 예 자 그럼 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요즘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걸리기 쉽지 않습니까 나이 젊은 사람들 비해서 그랬을 때 all the people are more vulnerable to 코로나 바이러스 나이 드신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 그런 얘기죠 그죠 딱 문장에 맞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무엇 무엇에 따르면 이거는 우리 대화하면서 야 그 사람 여기 오니까 여기에 그 팜프렛에 따르면 카다로그에 따르면 아니면 뭐 신문에 따르면 무엇을 이해하면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같다 라고 얘기할 때 보세요 occurring to newspaper 하면 뭐예요 신문에 보니까 이런 일이 써 있더라 그 다음에 occurring to instruction 뭐예요 예를 들면 매뉴얼이나 지시사항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되어 있다 라고 설명할 때 그때 그냥 무조건 이놈을 쓰세요 occurring to 무엇 무엇에 따르면 무엇에 의하면 이걸 아무 때나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머리 속에 드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감염되다 감염되다 감염되다가 여러분 한 단어 딱 나오죠 contracted 그러면 간단하게 I contracted 코로나 바이러스 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버렸어 그거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 단어 알아 두시고요 무엇 무엇 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필요가 있다면 뭐가 떼어 나옵니까 무조건 need란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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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치니까 need 다음에 to를 써주고 그 행동이 뭐예요 동사 아니에요 need to remain 그죠 보세요 요즘같은 시절 얘기는 you need to remain at home 당신 집에 있는 게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갈 수 있으면 지금 자가 격려 시키잖아요 you need to remain at home and wash hands with soap frequently 비누로 손을 frequently 자주 씻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need to remain need to wash 되는 거죠 네 그래서 need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작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비교하다 있죠 자 제가 하나 또 만들어 봤어요 요즘에 한국 축구하고 일본 축구하고 확실히 차이 나죠 일본 축구 확실히 옛날에 까불까불 했는데 확 밀려 그러세요 우리나라 손흥민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일본놈한테 하면 돼요 야 니들 감히 나한테 비교하지만 니들은 밑에 할 때 야 do not compare korean football team with the japanese team 야 일본놈한테 우려하고 비교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뭐 그런 거예요 자 질병 질병의 증상을 얘기해야 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병원 가시면 증상을 저 의사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단어가 심프토미에요 심프토미 그냥 알아두세요 그럼 아주 자주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었을 때 담배가 이제 끊었다 이게 위드드로가 하던 거를 끊는 거에요 철수 철회하는 거 담배를 끊었을 때 그 지금 금단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위드드로와 심프톰 위드드로와 심프톰 이게 금단현상이에요 질병에 대한 현상은 심프톰입니다 이거는 의료용으로 메디칼 용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줄이다 뭐죠 뭐가 줄여야 될까요 당신 술 좀 줄여 담배도 끊어 담배도 좀 줄여 할 때 you need 또 나오죠 need 할 필요가 있어 뭐를 해 줄여라 you need to reduce drinking and smoking 그쵸 자 오늘은 기사가 너무 유익한 기사였어요 그죠 여러분 바로 주변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 해킹이요 단어도 사실은 동사가 어렵지 않으면서도 아주 실용성인 도래가 몇 개 나왔습니다 reduce나 lead나 뭐 여기 또 아주 좋은 형사도 나왔고요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우리 헤드라인 tv가 열심히 하도록 나가시면서 꼭 구독을 팍팍팍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합니다 땡큐